우리 독립했어요 특집입니다. 금방 마시게 해드리겠습니다. 혼자 산 지 6개월 된 표혜진입니다. 독립 2주차 된 가수 박재정입니다. 독립이 굉장히. 설레는 것 같아요. 이 창에 완전 마음이 뺏겨서. 오늘의 그거 같네, 제가. 너무 좋아요. 인테리어 컨셉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축구단의 팬의 방입니다. 이 파란파란한 느낌이 너무 행복하고. 덕후의 삶이야, 덕후의 삶. 표혜진 또 청소한다. 친구들이 그만 좀 청소하라고. 맞는 것 같아요. 청소란 나의 취미. 뭐야? 수건 벌레 아니야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아니 저걸 저렇게 치면 근데 먼지가 날았다가 다시 앉을 텐데.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셨죠? 이런 것들을 다 다리미로 펴야겠다. 다리미로 도마가 뭔 조합이야? 제 스타일대로 꾸며가는 게 제가 그렸던 자취의 로망. 너무 행복해요. 독립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겠다고 한 게 이런 거였어. 이거 이러다 마지막에 둘이 이렇게 만나는 스토리예요. 게다가 잘 하는 stain膏이면서 부자! 여기서 인식실 거예요. 뭐이bell이나? 저기서는 인터뷰 boleh. 거부들어 Popular 소 beğenpunk을Steven 이렇게 해서 스타 той 다무가 될 것단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